안녕하세요 다먹입니다 오늘은요 KFC 메뉴들을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치자라는 거예요 치킨 위에다가 피자를 올려가지고 치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나봐요 치킨 위에 피자 이거는 생각만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치자랑 같이 먹을 코울슬러고요 닭똥집 튀김, 텐더 떡볶이도 같이 준비했어요 요것들도 안 먹어본 거라서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넌 먹 fungi 시원하게 먹어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고! 첫 번째는 치즈 Evangelion 치즈소스 치즈가 완전히 흡수되었는데 치즈가 너무 좋아요 와우 매콤달콤달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 시원한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. 고춧가루에 한입에 먹어야 한입에 먹어야죠. 고춧가루를 먹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다진마늘에 상대로 먹었어요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저건 수제에 상대로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즈가 너무 좋았어요 자, 치즈가 너무 잘 안되요 치즈가 정말 잘 어울린거 같아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와우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오늘은 비빔밥을 먹었을 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저건 너무 잘 먹어야겠어요 이 마늘은 매우 너무 좋아요 달달한 마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또 매운 마늘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오징어 이제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매워요 계란 다진마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봐요 안녕